여기는 푸르가다의 저렴한 리조트입니다. 그래도 수영장이 있고 앞에 바로 바다도 있어요. 바다도 있고 새끼를 제공하죠. 저녁은 진짜 별로였는데 조식은 나쁘지 않아요. 이건 올 인클루시브에 포함된 칵테일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 팔찌 여기가 뾰족해가지고 좀 찔려요. 여기 이런 걸 파네요. 여기 이런 걸 팔고 있어요. 제 친구는 호구가 돼가지고 진짜 여기 5,000원이면 살 거를 비싸게 샀더라고요. 얼마에 샀냐? 200파운드에 샀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걸 어떻게 200파운드에서 팔았어? 그랬더니 이걸 선물로 줬습니다. 선물, 프레젠트. 땡큐, 슈크란. 근데 왜 이런 걸 팔고 그래? 천 파운드라고 해요. 프루가다는 이런 분위기예요. 좀 상막하다고 그래야 하나? 네 답이랑 엄청 다른 분위기입니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핸드폰 사려는데 다 삼성만 팔아요 아이폰은 안판대요 네 지금 다 가봤는데 안팔아요 이집치는 삼성이 독점했나봐요 아이폰을 보기가 힘드네요 아이폰 고치러 왔는데 6시에 고치는 무스타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곳입니다 6시에 오는 걸로 여기 신기한 게 대부분 이런 직원들이 5시 6시 이럴 때 나와요 네 그리고 새벽 12시 밤 12시까지 일하고 여기가 아마 더워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돌고래 돌고래 투어를 예약하러 왔어요 그리고 정보를 얻었는데 여기 아부다밥에 가면은 듀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150에 예약했어요 여기서 밥도 주고 바나나 부트도 탈 수 있고 돌고래랑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 사람당 475라고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룹은 세커렛에 가르쳐요 그래서 그룹은 그룹으로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스노클링을 할 거예요 저기까지 가봐야지 저기까지 가봐야지 저는 여기로 핸드폰을 고치러 왔습니다 오늘 낮에 왔었는데 6시에 출근한다고 해서 지금 밤 11시에 왔어요 근데 여기 오는 길에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20파운드에 해준다고 해가지고 탔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유소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잔돈을 챙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얼만지 확인해 보래요 그래서 어 이거 180이야 그랬더니 자기 200 주고 이제 거스름돈으로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아요 위조 지폐 이런 거 많고 이런 거 바꾸면서 장난친다고 그래서 200파운드 없다고 나도 조금 잔돈 밖에 없다고 그러긴 했는데 좀 많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엄청 친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여기 앞까지 데려다주기로 했는데 저기서 내려줬어요 1분이면 걸어간다고 좀 어이없었어요 아마 자기 미션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이 분 굉장히 정직해 보여요 저는 이 센서까지 바꾸는 걸로 해서 스크린 바꾸는 건 800 이거는 400 총 1200에 지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정직해 보여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후기도 좋더라고요 뭐 될까요? cái 대신의 지폐 작업에 접하는 거예요 뭐? 뭐 Link? 이거 좀 나왔더라구요 일وا average 직업계획 스케팅 제공원 Jupy 뭐 다신 부족한 네 네 네 우리 두 가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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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직업가능력이 나뉘다 소비자 테크닉을 지원해 그래서 우리의 지원들이 더 그 전투의 경험을 받는 것 같다 와우! Mustafa! Mustafa! 저는 테크닉을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기 위해 돈을 받기 위해 저는 직업가능력을 받기 위해 돈을 받기 위해 제 워크핸드 라는 곳에서 일을 한대요 거기에서 5일 일하고 여기에서 25일 일하고 이런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제 다 가질 수 있고 근데 왜이렇게 싸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직업은 엔지니어고 자기는 그걸로 돈을 벌지 뭐 이런 액정을 팔고 이런걸로 돈을 벌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폰 유저들은 아실거에요 바로 고치는것 보다는 좀 깨지고 이렇게 어느정도 살만하다가 이제 기회되면 고치는 일 고치잖아요 전 그랬거든요 그럴 때 여기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액정 고치는데 대부분 못해도 10만원 어디는 되게 비싸게 부르면 15만원 이러는데 여기는 한 5만원? 5만 6만원 이었으니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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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이쁘죠? 웬일이야 아하 weren'tIt's Sleep so problem Pow on 했 op we came during is this five days to fix a special keys in wind 보 próprio phone don't want to turn on With the engineer couldn't fix it couldn't find the way is the problem so they keep for us and during this five days we must find this problem about you guys all east trip now and you guys fully pai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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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fully paid 계속 5일 수는 없겠다며 5일 수 없이 일하겠다 even if work only 5일? even if i don't work at all because not every month we have a problem 아! 진짜? monthly monthly yes 加속은カイロ 근데 모든 친구가 여기 있고 형제 2너가 여기 그래서 이 기회가 좋은 기회를 가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Cairo University. Cairo University.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인폭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폭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제 인폭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폭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폭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폭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ви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뼘에서 인폭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폭력이 있는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